우선은 일을 좀 해본 사람들이 일을 조금 잘하는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걸 옛날 분들은 물꼬를 터다 이런 표현도 많이 사용하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상남도 도지사를 지냈습니다 2, 3일 전에 방송에서도 했다시피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공적기관이 효율이 있건 생산성이 떨어지건 관계없이 그것을 폐쇄하거나 없애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참 재임기관 중에서 다른 업적들 경상남도의 재정상태를 크게 호전시킨 그런 기록들도 있지만 제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부각된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대단히 하기 힘든 그런 진주의료원을 폐쇄를 시킨 그 사건을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홍준표다운 그런 기질과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 바로 진주의료원 폐쇄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대구 광역시장을 맡고 나서 첫 번째 작업이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네요 이렇게 이제 어떤 공직을 맡게 되면 처음에 힘이 있을 때 어려운 과제 힘든 과제 또 누구든지 하기가 쉽지 않은 과제들을 정적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4년이나 5년이나 이렇게 긴 것처럼 보이지만 초기에 힘이 있을 때 뭔가 난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그 뒤에 일들도 좀 술술 풀려나가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홍준표 대구 광역시장이 아주 그냥 초창기부터 중요한 일을 먼저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대구 18개의 공공기관을 10개로 줄이고 홍준표 당선인의 구조조정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민선 8기를 앞두고 대구 광역시 산하의 18개 공공기관을 10개로 대거 통폐합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선 8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이상길은 6월 29일 오전 대구 콘텐츠 비즈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계획 강연을 발표했다 이렇게 그냥 바로 이제 시작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참 많지 않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국가 차원에서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비해가지고 비용을 줄이는 효과는 아주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노력들을 보면 참 일을 제대로 한다 그렇게 박수를 제가 쳐주고 싶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수조원 이런 것이 아주 우습게 얘기는 단위가 되어버렸지만 수십억 수백억 아주 큰 돈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나 아니면 광력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렇게 실시를 해가지고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이를 보니까 인수위원회는 기능통폐합으로 인한 기관장 임금 등 이게 이제 크죠 예를 들면 조직이 15개인 게 항구고 그 다음 8개인 경우에는 윗자리에 보수를 많이 벗고 또 윗자리에 사람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기타 비용들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대구광역시 인수위원회는 기능통폐합으로 인한 기관장 임금 등 공통경비 절감 효과는 연간 47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직접 비용 절감이죠 여기에 시설물 관리 일원화를 통한 위탁사업비 절감 기능중복사업에 대한 사업비 절감 등으로 연간 천억 정도의 예상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구광역시 차원의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이게 몇 개입니다 18개에서 10개로 줄임을 인해 가지고 추정치가 한 1047억 정도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해야 되는 일이 무언가를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인기는 별로 없지만 지도자가 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자기가 그 자리에서 수행해야 될 일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이 정확하게 문제를 짚은 겁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죠 이런 일들이 이제 대구광역시에서 머물지 않고 전국 차원으로 확산이 되면 굉장히 좀 우리나라 전체의 순기능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 본인이 대통령은 못됐지만 어쨌든 대구광역시 차원에서 멋지게 또 시정을 이끌게 되면 세상 일이라는 게 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소위 일의 순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초기에 그야말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크게 환영합니다 김상근님은 홍준표만이 할 수 있는 강단이고 결기이고 실천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썩어문들어진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구조조정해서 통폐합할 것은 하고 아니면 민영화할 것을 해서 국민들의 혈세가 성가급 잔치 등에 다시는 쓰이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강순기님은 대구신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다 아는 거죠 지도자가 되면 우선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무튼 칭찬이 인색한 시대지만 경남도지사로 재직하면서 홍준표 도지사가 당시에 진주의로운 폐쇄 그게 이제 2013년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50대 때의 일이죠 지금은 결국은 또 대구광역시를 맡아가지고 취임하기 이전에 정격적으로 이런 기간장수를 줄이는 18개를 10개를 줄이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말 우리 사회 전체의 요원의 불꽃처럼 그렇게 번져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인기를 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줄이고 조이고 절약하고 이런 부분들은 인기를 끌 수 없지만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올바른 일을 제대로 하면 인기는 절로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일을 할 때도 그냥 계속해서 누구처럼 그냥 말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맡은 바 일을 제대로 수행할 때 시차를 두고 부산물, 바이 프로덕트로 인기가 따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참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사람이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신념이 있어야 이제 나중에 인기도 따라오고 진심은 대부분 사람들이 마지막에 알지 않습니까 저 양반이 사심의 바탕을 두고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진심의 바탕을 두고 일을 하구나 이렇게 아니까 정말 참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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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